네. 황대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이슈인가요? 19년 4월에 울산에서 취객이 자동차 저정도로를 배회하다가 차해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2심인 부산고법이 어제 1심에 무죄를 깨고 택시기사 60대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과 집행기 2년 그리고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는데요. 좀 승객이 그 장소에 내리겠다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택시기사를 형사처벌하는 게 비현실적인 판결이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사건을 간략하게 개요를 정리해 주신다면. 택시기사 A씨는 밤늦은 시각에 술에 취한 20대 남성 B씨를 태웠는데요. 울산 내에서 거리가 먼 쪽으로 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저정도로로 타고 가시던 중에 B씨가 화물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갓길에서 내려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는 B씨가 화물차 운전기사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내려줬는데요. 안타깝게도 B씨가 30분 후 하차장소 600m 거리에서 차에 치여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승객이 요청해서 내려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 한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재판부는 택시기사가 승객으로 태운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자동차 전용도로에 세워달라는 게 정상적인 하차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걸 이해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사람이 진입하면 안 되죠. 걸어서 그렇죠. 자전거는 오토바이도 진입. 그러니까 서울을 예를 들면 강변북로나 올림픽다로 이런 게 자동차 전용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객이 여기서 내려달라고 해서 이걸 목적지라고 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법원의 판단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하차 장소가 자동차 전용도로 상이긴 한데 평소에 화물차들이 주차장으로 쓰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쟁점이군요. 실제로 A 씨는 전에도 다른 화물차 기사를 그 장소에 내려준 적이 있어서 B 씨도 그냥 화물차 기사겠 거냐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실제 그 장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지역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어서 법원이 너무 기계적으로 본 것 아니냐 그런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택시기사의 의무를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이냐 이 문제네요.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죠. 그런데 경찰도 아니고 택시기사가 하차 장소가 안전한지를 얼마나 판단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내려달라는 승객을 택시기사가 못 내리게 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죠. A 씨도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취객을 막았다고 오히려 좀 봉변을 당할까 그런 걱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무죄였었다면서요. 1심에서는 유기치사죄가 무죄로 나왔고요. 유기치사죄는 고의적으로 위험한 곳에 유기해서 죽게 했다는 혐의인데 그거는 무죄가 나왔는데요. 2심을 하면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서 업무상 과시치사를 추가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유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승객을 거기에 유기한 것은 아니지만 승객을 보호해야 될 기사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러면 좀 택시기사가 하차 한 승객까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정확히 뭐냐라는 것들이 좀 명확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앞으로도 좀 비슷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상당히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대법원까지 간다면 어떻게 대법원이 판단될까. 그것도 저희가 좀 계속 지켜보면서 봐야 될 문제가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도 유치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황두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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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